안녕하세요. 해그린티비입니다. 나노네 가서 영상 다시 올리겠습니다. 그런데 알바라고 가져갔던 아마빌이 분홍이었어요. 티포였어요. 그래서 알바를 하나 구해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이게 길거리에요. 길거리 담장에 머루머루 여러분. 제꺼 머루는 하나도 안 열렸거든요. 여기는 이제 이쪽에도 화해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. 여러분. 네네네. 여기는 이제 뭐라고 말해요?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. 노포화해단지. 노포. 네네네네. 네. 너무 예뻐서 달아요. 근데 이제 뭐 어떤 도로가에 있는 거라 또 남의 물건이라 따먹지는 못하고. 네네네네. 해그린티비였습니다. 단원에 가서 언박싱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